지민영감 오오케이! 유튜브 아기 고양이 여러분 하이요 레고입니다 오늘 존나 기미나게 생겼죠? 오케이 기미난 발놀림 아.. 이 판 이기거나 지거나하면 열개라고요? 천원 감사합니다 준다는 마인드 자 한번 올라가보도록 합시다 두판 이기면 되구요 산트팀은 후야TV에서 방송하시는 마스터티어 승률 63% 하밀 유저고요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뚜드로 맞겠죠? 원딜 적팀 3이라는 맨날 10킬씩 먹고 오던데 우리팀 3이라는 왜 맨날 뭔가 약하냐 서로 텔포 있어요 탑 텔포 웬만하면 끊어줘야 돼요 리신 밑에 있어가지고 앞에서 못 놔대겠네 내가 텔 타겠죠? 어림도 없죠? 아아 아아 미안합니다 이리와 피해주고 뒤져주고 편집 아 이거 어쩔 수 없었다 텔포 끊어주려다가 팍 어음 이거 딜 교환하고 싶은데 죽진 않겠지?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잉 아 이게 맞아? 죽었는데? 아 흠 흠 어허 아익 아아 으음 으아 자연스럽게 피해? 바로 특선으로 피해? 열선 봤나? 봤냐고 이렇게 피하는 거임 봐봐 이정도라니까 빈망 이석증가 받아주고 운칠기삼이 어울리는 말이라고요? 운칠기삼이요? 너무 무식해졌는데? 분명 알았는데? 잠깐만 뭔 뜻이냐? 운의 중요성 땅 나에게 힘을 주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루타씨 딱 대! 아! 오케이 막타? 내꺼야! 자 원래 신지들은 좀 양심이 없어야되요 성장을 해야되서 와 조이 센거 보소? 풀 큐큐큐하면 잡겠는데? 와 0.2 레고정도 하네 와 잘하네 부스트 지리게 받았구요 와 이걸 끄네? 잉 잉 이게 나 김유진이다 어때요? 아! 더러워! 엠 그렇다고 칩시다 간다아아아아아아아 이거 한타 야 이거 궁극기 좀만 있으면 도는데 아아 바지 벗기고 미리 없애놓고 잉 어우 되게 좋겠다 파킹 그 뭐냐 뭐 진짜로 라일라이가 더 좋다면서 왜 리안드리 먼저 가나요? 일단 라인전 자체는 리안드리가 더 셉니다 그리고 돈이 그 딱 될 때가 있어요 지금같이 골드가 1400원 있을 때 외상으로 살려면 리안드리 말고는 살 수 있는게 없어 라일라이 살려고 1400원을 참고해서 썩을 순 없거든요 으흠흠 으흠흠 왔나? 냐아 이 녀쓰 음? 어림도 없어? 이거 한번 갈만하지 않아? 냐아 까주고? 아아 아쉬웠네 잉 잡아주고 바론까지 이어주고 싸미라? 들어가주고 못잡아주고 아 아 아 아 아 어우 어우 아니 버스라니 아니 이게 어딜 봐서 버스에요 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보세요 버스라고 생각한다고요? 다시 말해봐 버스라고 생각해? 어? 죽고 싶어? 어이없네 진짜 제가 일진 시절 버스 보여드리니깐 그냥 바로 쫄거면서 이 씨 팍 씨 냐아 냐아 아아 어우 야씨 버스 맞는거 같기도 하고 주지 바로 다음 게임 가자 200점 가야되니까 왁! 팍팍팍 가자고 어 아 아 죽네 어 근데 진짜 할만한거 같기도 하고 개소리 냐아 냐아 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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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불어서 살았어 이제 궁안 돌고 냐 어 좋은데? 안 돼 돌아가 야 어... 이런식으로 죽어버리면 우리 용서암을 어떻게 하나? 너이스! 이렇게 하는구나? 이렇게 하는구나! 어떻게 하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녀스 쨝쨝쨝 개구리 팍시 뜨거워져라 뜨거워져라 마이 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라카마 이거라고 믿고 있었어 그래 서렌 2G 자 진짜 막판가자 진짜 바로 이겨서 올리자 자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아니고 개박살이 한번 나고 캐리 한판 한 다음에 이번이 200점을 찍는 마지막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 오케이 상대팀은 레네겔리스 먹고싶다 나도 CS 먹을줄 아는데 타야겠다 이건 간다 야야야야야야야 어 아니 아아아아아 아니 아 개 똥캐리 뭐야 이거 두둥탁 아 나 진짜 신지들이 챔피언에 회의감 들어 이거 진짜 내가 레넥톤이었으면은 얼마나 찌발랐을까 냥 이리스 어 잡을만한데 그렇지 그거다 킨드레드야 그거다 이게 정글이지 여기도 정글이구나 팍씨 이야아아아 이야아아아 이 녀쓰 우리팀 그래 이게 팀이지 우리는 이제 팀이잖아 여기 어 앨리스 이거봐 적도 팀이 오잖아 좀 늦었지만 이거 와드야? 우리팀 인정 으아아아!!!! 으아아아아아ㅏ Fair 으앗허흐 호우흐 호우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infinity 오후후후후후후 어엉오어 어려우 어엉 어 아하아 되나나나 품읍 어 어....어 OK 에잉. 아아아아아아아. 음. 어허아. 어우. 잇. 엇. 엇. 어. 어허아. 이게 아닌거같은데. 음. 어허아. 이게 아닌거같은데에.. 읏. 앗. ä. 다잡을 수 있을까요? 다잡을 수 있을까요? 이거 아 그러면 이봐... 나 자신있어! 간다- 오 다 잡았죠 결국? 어.. 야 존나 도망가 존나 도망가 잠깐 기다렸다가 빨간불 파란불 지금가 피해 해주고 바로 빠져 죽지마 아.. 아 뭐야 아.. 아니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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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 빼주고 들어가는 척 빼주고 테리 있는데 테리 있는데 테리 있거든요 전장 황 가운데서 튀어나오는 지리는 방귀대장 정비대장 인내스 인내스 속박 캐리 캐리한건 아니고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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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캐리했냐 버스? 버스 써린이구나 오케이 이정도 2층 찍어버렸어 오케이 볼게요 한번 어.. 봅시다 흠.. 200점 넘겼고 71% 목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65% 금화가 목표고요 어.. 시즌 말에 챌린저 달리기를 한번 도전해볼 생각이고 철룡인 서버 먼저 하루에 10게임 이상씩 해서 챌린저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잼.. ㅋㅋㅋㅋㅋㅋㅋㅋ … twelve